그래서 민철이 7 선생님 기간 맞을 때 7호 7호 말하기 쓰기 시험 조절이라서 민철이가 7호를 7번 시험로도 됐죠 알겠습니다 난 미쳐보려고 3번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를 낼까 네이크 오 미쳐보려고 오케이 그래서 에는 에는 에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에이는 끝에 있는 에이는 소리가 없죠 자 그럼 에이가 내는 소리가 여러개니까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대표 소리 에 에 에 에 아 아 여기선 뭐가 됐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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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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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힘 빠진 소리 여기서 뭐가 될까? jump 얘는 뭐가 될까? lemon L은 L E는 대표 소리 M은 O는 힘 빠졌어 O N은 N은 LEM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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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가 내는 소리 O가 내는 소리 4가지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E 힘 빠졌어 O O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O A 힘 빠졌어 O 여기서 힘 빠졌어 뭐가 됐다 O 가 합쳐서 그래서 뭐가 됐다 LEMON LEMON OK 얘는 뭐가 될까? K K K는 K 자 EY가 뭐가 되는지 눈역을 보면 좋겠어요 EY가 둘이 합쳐서 뭐가 됐다 E E 합쳐서 뭐가 될까? K K 열쇠 있으시죠 K 얘는 뭐가 될까? Z J J J E는 대표 소리 A K는 T 합쳐서 Z J 와우 미니철이 시원시원한데 L 얘는 LION L L O는 내 이름을 불러줘? E 아닌데요. 내 이름을 불러줘는데요? I O는 힘 빠졌어? Thank you O O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생기겠죠? 우리 생기겠죠? 날라가겠죠? 라이언 라이언 아이가 I 됐어요. 여기서는 만약에 I가 E라면 리언이게 리언 아니고 라이언 라이언 OK.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키드 키드 K는 I는 대표 소리 E D는 D 합쳐서 키드 OK. 얘는 뭐가 될까? 잼 J는 Z A는 대표 소리 A M은 M 합쳐서 Jam A는 아까 다 살펴봤죠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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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는 뭐라고? K A가 내는 소리들이 뭐라고? A A는 아까 말해봤는데 그렇죠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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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여기서 하는 대표 소리 A가 됐죠. K 얘는 K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. K는 K A는 대표 소리 E NG는 힘을 합쳐서 응 NG가 응 됐나 했어. NG 응가 샀어. 그렇습니까? NG 응가 샀어. 여기 샀습니다. K K K 둘이 같이 응가를 샀다. 하하 하하 아, 눈심을 못했겠습니까? K K K 둘이 같이 NG가 응가 샀어. K 잘했구요. K 그래서 패드를 진행합니다. K K K K K K K K